불법 마리아나 판매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LAC가 불법업소 적발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건물주에게까지 묻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AC의회는 오늘 적발된 불법 마리아나 판매업소의 수도와 전력을 모두 차단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특히 청구 대상에는 불법 마리아나 업소의 업주는 물론 업소가 입주해 있는 건물주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LAC의회 공공안전위원회 소위원장인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불법 마리아나 판매는 업소의 운영을 안목적으로 용인한 건물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공공안전 향상에 따른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LAC에서 영업 중인 마리아나 판매업소는 모두 535곳인데 이 중 350개 업소가 시의 정식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